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IE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폴란드 쪽에 공장 준설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자회사 SKIEET가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폴란드에 현재 1, 2 공장을 짓고 있는데 3, 4 공장 추가 증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역대 최대 규모 1조 1,300억 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착공을 해서 2023년 말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특히 폴란드에 1, 2 공장을 짓고 올해 가동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생산 규모가 1, 2 공장을 합산을 하면 6억 8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3, 4 공장의 생산 능력까지 확보를 하면 15억 4천 제곱미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폴란드에서만 153만 대 차량의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는데요. 분리막, 분리막 하는 데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양극, 음극은 아실 테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양극제와 음극제를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지 않게끔 막을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충전을 하거나 전력을 만들어낼 때 리튬이온이 이동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리막의 역할이고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리막 역할을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기차 화재 때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건데 SK 쪽에서는 절대 우리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유재희 기자님, 이런 과감한 투자 배경이 있겠죠? 앞서서 1조 원대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생산 능력을 30% 이상 확대하는 규모의 투자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이해라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리막은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성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분리막도 같이 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리막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온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40억 제곱미터 규모였는데 이게 2025년에는 160억 제곱미터 규모까지, 약 4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SKIT의 경쟁력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SKIT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코팅 기술 등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이 분리막 손상이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 동사가 만든 분리막이 탑재된 배터리에서는 화재 발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도 확인이 됐고 또한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도 26.8%로 세계 1위입니다. 2위부터 4위는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니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2023년에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신규 진입이 어려워요. 거기에 안전성도 검증이 됐어요. 이쪽의 분리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내재화에 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K배터리 3사도 생존 전략 필요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사도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에도 대규모의 투자가 단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R&D 투자비만 총 2조 2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2%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 올해는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사별로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나 정리를 해봤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이슈를 다루고 있듯이 이렇게 소재 내재화를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분리막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리막과 함께 배터리 쪽에서 가장 핵심 소재가 양극재거든요. 양극재는 대부분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재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D 투자 비용도 지난해 전용과 비교해서 13%나 투자 비중이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소재들이 고체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나 성능이 훨씬 좋은 거라고 해요. 정말 차세대, 꿈의 배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각 3사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인쇼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